뭐해? 뭐해? 5월 4일 12시에 임야는 괜찮은데 5월 5일 12시에 임야는 괜찮은데 5월 5일 12시에 임야는 너는 아무것도 없어 뭐해? 그러면 12시에 임야는 딱시라도 혜랑아 안졸았어요 나 소희님이 제가 주문한 택배를 형들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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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빨리 들어가자 자자 빨리 와 혜랑아 자자 어머 야 너 침대에서 자자내봐 왜 이리와 가자 우리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진짜 삐졌다 어 이런적이 없는데 진짜 삐졌다 잘자 형들은 형들의 형들한테 감사합니다.